안녕하세요. Fairfax County에서 근무하는 방황인입니다. 이 비료를 통해 VaccineFind.org에서 언어를 변환하여 원하는 언어로 COVID-19 백신을 예약할 수 있는 방법을 공유하려 합니다. 먼저 웹 브라우저에서 VaccineFind.org을 입력하셔야 합니다. Google Chrome 또는 Microsoft Edge를 사용하는 것이 좋습니다. 이 기능은 Desktop 또는 휴대폰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. 웹 브라우저에서 VaccineFind.org이 뜨면 오른쪽에 있는 언어 아이콘 문자 A로 표시됨을 선택하시면 됩니다. 페이지 상단에 이 옵션이 표시되지 않으면 마우스로 오른쪽 버튼을 클릭하시고 메뉴 옵션에서 번역을 선택하시면 됩니다. 원하시는 언어를 선택하고 번역을 클릭하시면 원하는 언어로 화면이 변경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. 이 옵션은 휴대폰에서도 할 수 있습니다. 사이트가 원하는 언어로 된 후 COVID-19 백신 찾기를 클릭합니다. 우편변호를 입력하고 어디까지 갈 수 있는지 마일리지를 클릭하시고 백신 검색을 클릭합니다. 그런 다음 원하는 제공업체를 선택하시기 바랍니다. 그리고 예약 가능 확인을 클릭합니다. 사이트가 원하는 언어로 된 후에 다양한 예방접종 위치 및 옵션을 검색할 수 있습니다. 단 한 가지 명심해야 할 점은 같은 방법으로도 백신 제공업체에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. 이 번역이 완벽하지 않으므로 질문이나 예약 도움이 필요하시면 Fairfax County 보건부 Clinical Center 703-324-7404 또는 ffxcovid-at-fairfaxcounty.gov으로 이메일을 보낼 수 있습니다. 우리 모두가 이 바이러스와 싸우는 데 참여하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오늘 백신에 등록하여 여러분의 역할을 하시기를 바랍니다.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